오케이 디스니스 디스니스 와, 브리즈 디스아, 저랍게 먹고 싶은 메인드시 하나만 딱 정해봐 해볼까? 이 아, 오더 오래디 엔딩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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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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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림? 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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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리안 아이스크림? 맛있을까? 타임 밀크티 스프라이 코코넛 아이스크림 원타파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공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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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와 본 사람 있어요? 없어 없어 나 한 번 먹었어 먹었어? 아,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네 다중요일 뭐 했어, 그때? 그때? 그때 똥냥뽕 먹었어 아, 진짜? 파타이도, 아, 파타이 기억이 안 나 시켰어요 나 그거 진짜 좋아해 시켰어 맛있어 아, 근데 여기서는 처음 먹어보니까 모르겠는데 맛있지 않을까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맛있고 시켰어요 어, 형, 밀크티 아이스크림 하나씩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시킬까 타이밀크티 아이스크림을 시킬까 고민했는데 사실 둘 다 아는 맛이긴 한데 뭔가 밀크티맛 먹고 싶어서 시켰어 코코넛 맛이라고 모르겠어요 코코넛? 근데 코코넛 시리얼 같은 데 들어가서 엄청 맛있는데 오늘은 밀크티맛 사쿠야 뭐 시켰어? 저는 빵 시켰어요 빵 시켰어요 빵 시켰어요 류는? 전 못 시켰는데 어, 류 그 무슨 볶음밥? 차상 밑단이나 근데 다 같이 볶음밥 시켰어요 다 같이 먹을 거니까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처음이라 오늘 우리 뭐하러 태국 왔죠? 이따 새벽에 트레일러 영상을 찍으러 왔네요 트레일러 찍으러 왔어요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예쁜 옷도 피팅하고 기대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일러 학생회에 왔는데 제가 髪도 바뀌었고 髪도 바뀌었고 여러분 봐보세요 髪을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여름에 와서 더웠지? 그때 엄청 더웠어요 맛있어 맛있어 태국어로 뭐야? 뭐예요? 맛있어 태국어로 맛있어? 아로이?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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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로이 근데 스타크 저번에도 그렇게 언어 천재인데? 잘 알아 뭔가 아니요 아니요 검색해요 검색이 없어? 뭔가 대화 중에 나오면 바로 검색해요 아로이 아로이 천재야 진짜 천재네 진짜 천재야 천재 계속 성장하려고 해 계속 성장하려고 해 계속 성장하려고 해 지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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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현량국 역시 맛있어 여유하지는 코코넛 코코넛 쉐이크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흰 양국 자킹 레이 오나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호불호 많이 갈리는 맛이라서 저는 근데 맛있어 아로이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내가 많이 먹어요 우와 우와 대박 파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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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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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류가 다 먹어 치킨 류가 다 먹었던 것 같더라 마am 태국 음식 맛있어 응 이거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사과 내가 시킨 파타이. 파타이가 진짜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지. 파타이 어때요? 파타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파타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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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이거다. 맛있지? 나무대들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근데 나는 1등 이거.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루는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볶음밥. 오늘 맛있게 먹고 내일 파이팅 해서 빨리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아는 시간에 여기는 태국 학교 옥상입니다 아까 완전 새벽부터 찍어가지고 엄청 예뻤는데 지금은 태양이 엄청 중천에 떠버려요 출발! 갈려라겠지 갈려라겠지 이제 또 한 번 하자 도전 핵스망이야 핵스망 핵스망 한 번 한 번 이거 하자 이제 한 번 하고 좌우 좌우 좌우하고 이쪽으로 액션! 너무 귀여워 조금 더 귀여워 백큐 약간 생선 제이 다 같이 달렸던 것처럼 이번엔 근데 그렇게 무섭게 도망가는 달리기 말고 다 같이 재밌게 뛰어가는 씬에 여러 번 찍어 하는 게 재밌었어요 여기 가운데서 약간 카메라로 다 다르게 표정하고 이동하는 걸 찍었는데 재밌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나은 것 같죠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간에 딱 추우면 감기도 걸리죠 더우면 그냥 참고 차가운 거 먹으면 좋죠 추울 때도 따뜻한 거 먹으면 좋긴 한데 더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첫날인데 지금 학교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 모두 표정도 좋아해서 즐거워하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좋은 걸 보낼게요 내일은 사진이 많아서 내일은 생각보다 즐거워하고 싶어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어제 밥 먹고 와서 바로 잠들고 양치하고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잃어가지고 2시 반 3시에 2시간 뛰어갔어요 류호랑 사쿠야가 1시 반에 한다고 먼저 양보하고 이제 저랑 리코랑 가위바위보를 잃었는데 제가 잃었어요 사쿠야는 왜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2시 반까지 앉아 봐야겠다 얘기하고 침대에 누르니까 바로 1시 반에 1시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곡은 저희 프리데뷔 곡인 NG 저희 프리데뷔 곡인 HANDS UP입니다 예알 홍보 우리 스테펜이 불려주셨는데 이게 플레이리스트에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들으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곡은 이 곡은 지금 딱 날씨랑 분위기에 맞는 곡 힐링되는 곡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이것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재미있어서 촬영이 열심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피카야? 재밌었어요. 이런 거 많이 안 하니까 재밌긴 했는데 피가 계속 진짜 쏠려서 재밌었어요. 지금 태국 와서 찍고 있거든요. 알로이! 알로이! 맛있다. 알로이. 오늘 한 50화 정도 찍었고 리오넬 씨는 찍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재밌을 거 같아. 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 날씨가 진짜 날씨가 진짜 좋아. 위고 날씨. 위고 날씨야? 망고라고? 여기? 망고라. 맛있어요? 냄새는 과일 냄새는 어? 토마토 어디야? 토마토 있다. 토마토 맛있네 이거? 네, 토마토 맛있네. 오늘 제가 여기에 드른 건가도 오늘 제가 여기에 리그, 최근 비주인아. 왜? 리그, 최근 비주인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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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사쿠야씨?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혹시 유리스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UC형이랑 3대1로 졌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3つ目のゴールが決まったとき どんな感情でした? 決められたとき 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ね ついに3点決めたみたいな 達成感と 決めたんじゃなくて もう舞い上がってきちゃって 決められましたからね ついに勝てた 勝てるのは当てる前なんですけど 大丈夫ですか? 負けましたよ あなたさん 結構強かったんですけど ギリ粘って この結果が出せたと思います だから今日は負けたんですよ なかなか手強い相手でしたね でもまたいつかリベンジ待ってます リベンジ リベンジ待ってますよ 待ってますよ 待ってますよ スーパー ジュース 優勝敗です 優勝敗です これ 優勝の味ですね 敗北の味ね お疲れ みんなで サッカーしてたんですけど 急に雨が降って 逃げるシールです ちょっと 悲しいです 雨が降ってきて 一番最初に撮った時よりか 上手にできたかもしれないけど ちょっと ぎこちなかったです だから 次は 本当に 雨が降ってきたみたいに 忍耐したいです 頑張ります どうですか? 2年シワネッソ シワネッソ? 本当? うん 日本に 顔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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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素晴らしいです 次も楽しくね やっていきます バイバイ バイバイ 日本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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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を 穮っと 日本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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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に 韓国が 涼しく 볼 거 같은데 여기가 따뜻해가지고 재밌어요 제일 제대로 즐기시는 거죠? 그러셨는데 시원해서요 재밌어 시원하지 않았어요 엄청 시원했어 비를 맞히는 거예요 그냥 비를 맞고 있어요 하여간 지혜 전彼方へ 더욱 넓고 이끌어 I wanna wait 하시리 다시따라 도마라니 We get run up the fire 네 굳이 찍어 ぼんやりする朝 太이오가 give me a kick in the back ふざけ合いながら 目指시다 We are rich in the sky 荷物は 希望だけで 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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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ies midnight オートパックを遅いでくれ オートパックを フィッシー 우리 가수 한 번 찍어주세요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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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 뭐여있지 아 던진 젤 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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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아트피리그램 촬영이 끝났는데요. 물도 많이 맞고 되게 재밌었는데 영상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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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이 너무 예뻐요. 아까 전에 완전 보라색이었는데 저기 지금 발도 모르고 진짜 영화 같은 곳이네요, 대구. 지금 이틀 차고 오늘 새벽 6시까지 촬영했는데 오후 6시까지 촬영하려죠. 기늘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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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홉 국내역 끈이잖아 끈!! 끈!! 끈~! 어렵는데 재밌게 찍었어요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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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리그야 잘했어 리그야 잘했어 리그야 잘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액션에서, 났어, 액션에서, 났어. 액션! 오, 잘한다, 잘한다. 재밌어요. 얘들이 재밌게 해서 그런 거. 형, 제가 재밌다고 하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치? 근데 뭔가 리허설 할 때, 막상의 얘기. 액션! 아, 형! 자, 이제 난 아났어. 진짜, 형! 네, 내가, 아내가, 아내가. 리쿠가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야 돼. 니효 씨가 하는 걸 보고 조금 두려웠어. 어? 어? 이 막내가 제일 큰 형을 얻고 있어. 아,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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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이 망고가 진짜 달아 망고가 진짜 달아요 다들 밥은 안 먹고 망고만 먹을게요 밥이 우리가 아는 반맛이 왜? 뭔가 살짝 떡 느낌이요 떡볶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응 떡 이거다 약밥 약반드기 맛있는데? 우와 밥이랑 멋지다 네 오늘 촬영장에서 타이 밀크티 타이티랑 응 망고바드랑 이런 것까지 먹어보고 저 태국 음식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티 어제 먹었던 거 네 근데 저는 타이티랑 타이티랑 진짜 맛있는데 약간 밀크티인지 향이 조금 다릅니다 코코넛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응 수박초코넛 응 제가 새벽부터 이틀 연속으로 이제 와이어도 찍고 미도 맞고 열심히 막 이렇게 저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딱 마지막 씬 하나 남았고 재밌게 예쁘게 잘 찍어놨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중의 뮤직비디오를 거짓말고 있어요 타이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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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타이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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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긴장했어. 여러분 오늘 저희 엔시티 위시의 첫 아트 필름을 이틀 간격으로 찍어봤는데요. 기존 뮤비 찍었던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영상들이랑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약간 영상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엔시티 위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촬영은 영상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너무 좋았다. 다행히는... 그... 다행히는... 다행히는... 그래서... 촬영을 찍을 때... 촬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영상은... 즐거운 게요! 내가 더 많이 셔요! 더 많이 셔요! 다행히... 끝났어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